5, 4, 3, 2, 1 공격을 시작합니다 파이팅 자리야 라인 자리야? 와 라인 오랜만에 본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되게 옛날 조합이네 한조도 있어 한조 웹크리 성광 빠지고 내가 못 들어요 어차피 이 나오는데 나 타라서 이거 탱커 조심해야 돼 우리 디바 디바 나 때릴게 야 뭐 이래 빨개 아이고 다 피해 대통령님 이방제 선물 감사합니다 쟤네 방패 깨졌다 아 자타 컷 저쯤 빠졌고 저쯤 빠졌고 저쯤 빠졌고 환자 보호 중 못 봐요 이제 할게요 하나 보호 중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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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형이 된다 오른쪽 위에 위에 아 어 이거 안되나? 한 번 보배 볼게 두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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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요 와봐요 아 근데 이거 야타 때문에 죽겠는데 어 자버리기 죽어버리기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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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봐 해봐 죽어 안해봐 내가 싸우다가 죽어 야타까워 야타까워 라인탈피 라인탈피 나 하나 물어요 어 간다 뭐가 이러면 이게 형들 라인탈피잖아 나 옆사람이 말하는줄 알았어 마이크 따가가지고 나 옆사람아 오른쪽이야 안주 야타 먼저 포커싱 잡자 빈서 잡아요 잡아요 빈서 잡아요 이 다운 나노 겐지 가요 하나님 도망가 도망가 아 아깝다 아 이거 나노 겐지 먼저 갈걸 아 집중 집중 하나 1p 하나 1p 거점에 하나 하나 1p 컷 컷 가래 가래 컷 도와주면 날 죽이려고 하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 헤 헤 헤 아니면 여기 그 손브라도 괜찮은데 손브라 하시는 분 손브라 잘하시는 분인가 저 되는데 겐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겐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설 겐지 잘하는데 그러면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공 쏘고가 한번 손브라 마구 원일 원일 그냥 이대로 맞춰 잘 맞네 아니 홀 뭐해요 야타 초월 파졌다 생존처 야타 생존처 야타 생존처 나 때문에 뺐다 발걸이 빠진 야타 자리아 본중 자리아 반비 음 ispHS 마구 ticking 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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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 이거 나노겟이 가요 남은게 먼저 박을게요 초월 없으니깐 쟤네 야타 계속하면 저희 자리야 한조 생각해야되요 상계에 있자 상계에 있자 아니 지금 주세요 아니 주세요 꼭 으어 으어어엉 으어어 어 아 자리야 한조, 이제 자리야 한조 올거에요 자리야 한조 오른별 얕아 오른쪽에 뭐야 오른쪽에 초월 썼다 생선 초월 나이스 뼈 2명 먹겠어 3명 2명 라면이 엄청 큰일 1명 1명 2명 1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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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1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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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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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현질 했어요 상자 100개 샀어 몇개 몇개? 100개 샀어요 8...9만6천원이네 몇개만에 나오? 개인지는 50개만에 나왔어요 다른거 많이 나왔어요? 거의 다 뽑은거 같은데? 와 컨트롤레임 18개소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게임중일때 아닌게 아니라 못볼 때도 있어요 빠나나나빠니 5개로 11,352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개소문 감사합니다 여성형님 네 ㄷㄷ 대통령님의 외교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거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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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받았다 너 저 뒤로 바꿀게 자리야 못 잡나 이거? 이거 너무 뽕 맞고 잘했네 적들 조용히 해 쟤네 3명밖에 없어요 누시보는 중 컷 야 한 중 속도 개피 안에 품자 개피 이거 뭐 비행길 창대로 가는 소리 나 아 가볼까요? 비트 안 찼을거 같은데? 힐해봐볼까? 저기 궁 써보고 와볼게요 이제 장크랩 떨고 떨어졌다 장크랩 장크랩 떨어져 장크랩 떨어져 루슈 딸피 루슈 딸피 아 아깝다 어떤거요? 불어 불어 아 잠시만 한줄 쓰면 근데 이거 자탄 모으면 끝나지 않나? 전에 pt 빠졌잖아요 아 서치 서치 아 맞다 아 몫이 가 아 죽이야 장크랩 다시 올라갔다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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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지하로 갔어요 왼쪽에서 타이어다 왼쪽에서 타이어 거점 윈턴 수고하십니다 빠졌는데 야 근데 조합 바꾸는거 진짜 빠르다 갑자기 순식간에 윈스턴 윈스턴 겐지가 나와있네 없는거 보고 뽑았었는데 왜요? 이거 진짜 잘 모았다 자리안이 너무 잘 모았다 아 헬로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헬로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헬로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헬로니 아 헬로니 아 헬로니